직장인 김지연씨는 요즘 핸드폰 어플로 영어 공부에 한창입니다. 업무상 간단한 문서 번역이나 해외 기사 같은 건 읽을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필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공부한다고 영어 실력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데 번역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요. 번역하고 싶은 영어나 한국어를 어플에 쓰거나 음성인식을 사용하면 바로 번역이 돼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데요. 보이고 들리는 모든 문자 통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번역도 되고 음성인식이 잘 되니까 편하게 잘 썼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들도 번역이 가능해 활용도가 더욱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일풍이 불면서 자동 통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자동 통번역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어떤 업체와 비교해서도 높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배낭여행을 앞둔 사람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번역 어플. 또한 낯선 해외에서 보다 쉽게 음식을 주문하고 길 안내 표지판도 읽을 수 있도록 문자 인식이 가능하도록 개발 중입니다. 또한 주변 소음과 사람의 목소리 구분이 가능해 시끄러운 야외에서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소중급의 음성 인식 기능과 번역 덕분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 장벽을 낮추는 공식 지원 통번역 어플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국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영어 공부 프로그램 시연장인데요.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의미에 맞게 이해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 기술을 사용 영어 공부법에 적용시킨 겁니다. 원어민이 없이 영어 말하기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치 원어민이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문법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적으로 또는 성능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마치 원어민과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니까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 최적화되어 있어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 최적화되어 있어 저는 우리 자신의 영어 viver을 통해 그리고 한국인의 영어 발음을 위해 화면을 해ige을 폭로 trov다고 보니 여행이 필요한 기술이 있으신데 저는 다른 Cham vecours 하나에 몇번ämä 가게 생각ан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